아마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업 기획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한번 이 GPT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보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화장품을 한번 저희가 화장품 아예 모르잖아요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보죠 화장품을 만들어요? 화장품 기획서랑 화장품 컨셉, 화장품 케이스까지 한번 이 자리에서 같이 만들어보겠습니다 진짜로? 네 우리 또 이제 사업하는 겁니까? 일단은 화장품에 대해서 만든다고 하면 화장품 트렌드가 중요할 거잖아요 화장품 트렌드는 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기사나 내용을 좀 보면 되겠죠 처음에는 네이버 검색을 써도 되지만 구글 검색 써도 되지만 제가 한번 네이버 큐한테 한번 시켜볼게요 네이버 큐가 아까 봤더니 꽤 그래도 정보를 잘 맞히는 것 같으니 네이버 큐도 이거 누구나 쓰실 수 있는 거죠? 네 네이버 큐는 그 대신에 베타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신청해서 네 이거는 네이버 큐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고 네이버 로그인 대응 상태에서 PC 버전에서 베타 신청하기를 누르면 보통 두세 시간 정도면 승인돼요 네 그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이 날라옵니다 네 메일이 날라오고 보면 네이버 큐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2023년 얘는 정보성이니까 24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2023년 대한민국 그렇죠? 예를 들면 20대 여성들이 가장 좋아한 화장품 트렌드를 트렌드를 알려줄래?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네 그럼 제가 저렇게 친절하게 써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기분 나빠하나요 혹시? 아니요 조 이러면 짧게 대답하고 그러나요? 아 그 여담인데 실제로 GPT가 최근에 연구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거 검색 말고 GPT는 얘가 진짜 언어모델 같아서 얘한테 감정적으로 호소를 잘할수록 답변의 길이가 길다 실제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에서 이상한 게 나오는데 얘한테 제가 몽볼 시켜달라고 그러고 나 너 팁을 10달라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랑 너 팁을 5달라 줄 거야 얘기할 때 답변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자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왜 그럴까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얘가 확률적으로 답변을 갖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예를 들면 말투 같은 게 실제로 GPT를 쓸 때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준어에 가깝게 쓰거나 아니면 문장 기호를 잘 쓰거나 아니면 얘한테 좀 이런 부탁해 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말을 좀 부드럽게 쓰면 잘 하거든요 제가 이건 제 뇌피셜인데 아마도 그렇게 될 때 원래 있는 우리가 보면 기사나 내용에서 얘가 확률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소스에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제 추정이긴 합니다 추정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나중에 먼저 커피도 타다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카스도 따 주고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얘한테 하나하나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담인데 실제로 이건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얘가 코딩도 잘하거든요 프로그래밍도 잘해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끔씩 얘가 코드를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또 팁이 있습니다 실은 내가 손가락을 다쳤어 그래서 내가 코딩을 못하는데 네가 나 대신에 코딩 다 해줄래? 라고 하면 얘가 코드를 안 빼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얘한테 실제로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해외에서도 한 사례들입니다 얘가 이미지를 보고 나서 뭔가를 또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순서도로 그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의 설계들을 그린 거죠 그걸 찍어가지고 GPT한테 올립니다 그러면서 얘한테 역할을 줘요 지금부터 너는 엄청나게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프로그램 시니어 개발자야 지금부터 너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 우리가 화면에 우리 팀이 이 프로그램의 워크플로우를 그렸는데 이걸 네가 뭐 JSPY라고 뭐뭐를 해서 해줘 여기까지는 보통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뭘 쓰냐면 인간이 아니고 얘가 AI잖아요 얘한테 Take a deep breath라는 표현으로 써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Think Step by Step 생각을 단계별로 해봐 그리고 나서 Now 이제 하나씩 실행해볼래? 라고 이렇게 두 문장을 줬을 때랑 주지 않았을 때랑 실제로 이게 못 푸는 문제를 풀거나 해결을 하거나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논문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아니 무슨 뭐 명상시키듯이 이게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래서 이 언어모델이라고 하는 녀석이 기존하고 많이 다르다 아까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하는 게 얘가 이제 인간의 데이터를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정말로 일을 잘 시키시는 분들 그리고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이 얘를 그런 식으로 좀 시키게 되면 좀 잘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얘한테 답변을 되게 구조적으로 질문을 되게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 또 잘하는 게 이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불리는 분야인데 이건 되게 기술적 접근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기술적 접근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약간 심리학적 접근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개를 갖고 얼마나 질문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냐 얼마나 명력을 잘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언어모델인데 답변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책에 좀 먹죠 이거 뭐 미리 저기 뭐야 커피 쿠폰 하나 선물해 주고 뭐 일 부탁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한 번 말로 얘한테 너가 온라인이라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한테 커피 쿠폰을 주는 마음으로 한 번 해줄래? 이러면 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참 우리가 뭐 시켰죠? 얘한테 다른 얘기 하다가 화장품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네이버 큐한테 화장품 트렌드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클린니컬이라는 말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말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갖고 온 건지 봤더니 이것도 검색을 해서 가져온 거래요 자 그럼 클린니컬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제가 글씁니다 어디로 가서 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채치피티로 가는 거예요 채치피티에 가서 채치피티가 생성을 잘하니까 네 GPT 4ART에 가서 유료보전? 네 유료보전 지금부터 너는 20년 이상 화장품 업계에서 일한 브랜딩 및 화장품 전문가이다 오 재밌겠다 네 2024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화장품을 런칭하려고 한다 파겟은 대한민국의 20대 여성이며 아래의 내용을 기반으로 컨셉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시프트 엔터를 친 다음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2023년에 가장 유행한 화장품 트렌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하나하나 해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얘한테 네가 만약에 기획을 한다면 어떤 순서로 할 거냐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장품을 모르잖아요 아까 그 책 쓸 때 목차부터 쓰라고 했던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전문가의 관점에서 너가 이 키워드를 이 위 내용을 기반으로 화장품 기획을 한다면 어떤 순서로 기획하면 좋을지 와 좀 사람한테 시켜서 짜증낼 것 같은데 어떤 순서로 좋을지 먼저 기획 프로세스를 정리해 줄래? 부탁해 이렇게 한번 쓰는 겁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흥미로운 도전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하고 화장품 라인에 기획하는 프로세스는 처음에 시장 조사 및 타겟 분석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피부 관련 뭐 어쩌고 저쩌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네 GPT-4는 조금 느려요 그러더라고요 좀 느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GPT-4가 3.5에 비해서 데이터량이 훨씬 많고요 최근 2023년까지도 좀 데이터가 학습됐습니다 실시간 아니지만 그리고 얘는 답변의 깊이가 깊어요 깊다라고 표현한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헛소리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좀 적습니다 그만큼 좀 공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리고요 하지만은 얘가 답변하는 양 그리고 제가 늘 수 있는 양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제가 이거 다 하면 만약에 진짜 기획서를 쓴다고 하면 네 네가 한 것대로 한 단계 한 단계 기획서를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써줘 라고 시키면 계속 써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상 그렇게는 아니고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수립 4번 있잖아요 이게 보면 얘가 만들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4번의 내용을 기반으로 상품 기획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상품 이름도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클린니컬 컨셉을 활용하여 상품을 20대 타겟으로 화장품을 만든다면 어떤 종류의 화장품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화장품을 만들면 좋을까 세 가지 화장품 종류에 대해 각각 5개의 화장품 화장품 이름을 잡아주고 왜 그렇게 이름을 잡았는지 이유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 저희 PD님이 헉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일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내죠 짜증내죠 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클린니컬 컨셉을 바탕으로 화장품 라인에 대해서 피부 건강 환경 현재적 라이프를 갖고 얘가 처음에 스킨케어를 만드는데 퓨리티 에센스 에코 글로우 세럼 그린 히드라 크림 베얼 비탈 토너 클린 퓨전 마스크 그 다음에 뭔지 내용도 써주죠 메이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내추럴 메터 에코치 블룸 브러쉬 바디케어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걸 한대요 그리고 각각의 이유를 왜 써는지도 자기가 써주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냥 표지만 만들어서 부장님한테 갖다주면 되는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기획까지 해야죠 그림까지 만들어야죠 자 일단 하나 골라보세요 만약에 이게 좀 잘 안 와 봐 그러면 2번 메인 상품으로 기획을 조피어 보자 그죠? 사람하고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제안해준 5개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영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확 와닿지가 않아 한번 혼내볼게요 너가 너의 능력이 그 정도가 아니잖니 5탄에도 사실 다 알아듣죠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문장을 정확하게 쓸수록 얘가 답변이 좋을 확률이 높아서 자 이렇게 내면 내가 부장님한테 혼나 제대로 너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 10개의 이름을 만들어줘 한글도 좀 섞여 있으면 좋겠어 팁 50달러 준다고 해주세요 팁 50달러 내가 너 잘하면 커피 쿠폰 쿠폰 한 장 줄게 자 해봅시다 시켰어요 그랬더니 메이크업 상품 라인에 대해서 네 한대요 자 청초 피부 베이스 그린매트 파운드 한글 써라니까 이번에 좀 써주죠 립스틱 비건 레드 자연빛 립밤 블러셔 블룸 핑크 블룸 핑크 이름이 잘 못한다 블러셔 블룸 핑크 꽃처럼 화사한 핑크 블러셔 순수한 볼터치 마스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블룸 핑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했어 그죠 그러면 자 그죠 아까 보셨죠 블러셔 자 블러셔를 만들어보자 블룸 핑크 자 여기다가 따옴표 하고요 구분을 좀 지어줘야죠 네 라는 이름과 컨셉으로 블러셔를 만든다면 자 어느 정도의 용량과 네 가격대이면 이면 이면 좋을까 세 가지 정도 네 제안해주고 이것을 표로 만들어줘 그러면 저 친구가 손님들이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20대가 어느 가격대를 제일 선호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 뭔가 20대들에 대한 매출 데이터나 통계 데이터가 크롤링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확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얘가 지금 5g에 15,000원 8g에 이렇게 하고요 얘가 지금 표를 그렸는데 가격대만 줬고 그저 컨셉하고 가격대를 줬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얘가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 한 번 더 아까 원래 질문에 그렇게 되는데 너가 제시한 용량과 가격대에 대한 근거를 대봐 이거 저희 뭐 아저씨 둘이서 지금 20대 여성 화장품 만들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소량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래요 전 몰랐으니까 그래서 표준 용량이 5에서 10g 사이라고 그러네요 왜 이렇게 찔끔주나 했는데 그리고 시작 가격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대고 8g이면 중간 용량에 대한 가격대고 그리고 10g은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만약에 어떤 근거를 얘가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거리 만들기도 GPT랑 하면 되게 좋아요 너가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 10가지 설명해봐 얘가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래서 지금 20대들은 심할서를 GPT한테 써달라 이런 걸 되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장난 아니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기반으로 그럼 제가 8g 정도 되는 22,000원 8g 정도 되는 거를 그려보겠습니다 8g으로 제품을 만들자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시안을 그려줄래? 적어도 5가지 정도의 컨셉의 시안을 블러쉬가 어떻게 생기는지 못 봐가지고 만들어주면 됐어 이게 뭐 펜슬처럼 생긴 건가요? 고체 가루가 이렇게 담아져 있는 건가 봐요 아 근데 뭐 붓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지금 그려줘 그랬더니 지금 보이시죠? 크레이팅 이미지 이미지를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채찌피티나 이런 데가 그림을 그려준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그림을 그러면 어? 내가 그림을 뭘 그리지? 하고 문장을 바로 떠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됐다 이렇게 블룸핑크에 대해서 5가지 디자인 컨셉 블룸핑크니까 이제 꽃이 핀 핑크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름 얘가 한글에도 대충 잘 썼어요 사업합시다 계약서 가져와 계약서 가져와 계약서 가져와 이제 GPT가 이런 기능이 됐는데 나온 김에 좀 같이 하면 이거를 갖고 좀 멋지게 영상도 만들고 임팩트 있게 하면 좋잖아요 그럴 때 또 쓸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네 이야 오늘 김덕진 소장님 잘 불렀다 블룸핑크 저 화장품 가지고 홍보 영상이요? 홍보 영상까지는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이펙트를 주거나 예를 들면 이 홍보형 이 블룸핑크에 또 음악이 들어가면 좋을 거잖아요 오 그래 음악도 한번 만들어보죠 약간 블랙핑크랑도 비슷해서 이거 외국 나가서 써먹기 좋을 거 같은데 자 한번 제가 이 글자를 그대로 긁어서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코파일럿으로 가겠습니다 이 빙챗 말고 이 윈도우의 코파일럿 이 코파일럿.마이크로소프트.닷컴에서만 아직 되는 기능인데요 음악을 얘가 만들 수 있어요 코파일럿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들어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우리가 보통 빙닷컴에 검색 엔진하고 같이 있는 애가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검색이 아니라 코파일럿 그러니까 언어모델에 조금 더 특화된 거예요 근데 빙을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빙.컴에 들어가서 채팅을 들어가도 이 기능이 될 건데 아직은 거기까지 적용이 안 됐고요 이 기능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주소처럼 코파일럿.마이크로소프트.컴을 들어가셔야 돼요 코파일럿.마이크로소프트.컴을 이거 유료예요? 아니요 무료입니다 오 그래요? 이거 그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원 가입은 하셔야 돼요 MS 로그인은 하셔야 되고요 그 정도는 해줘야죠 너무 날로 먹으면 안 되니까 자 여기에 보면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아단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코파일럿 그 빙은 아까 말씀드린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그인 기능이 없는데 얘가 못하는 것들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기능이 GPT-4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파일럿에도 있고요 구글에도 요즘에 이제 탑재가 됩니다 제3자가 만든 걸 뭔가 앱스토어처럼 그렇죠 가져오는 거죠 붙이는 거죠 근데 이 붙이는 기능 중에 이번에 이 수노라고 하는 녀석이 생겼어요 수노 이게 뭐냐면 원래 AI로 음악 만들어주는 툴이거든요 이 수노가 근데 이걸 이제 코파일럿에 들어오게 됐어요 여기 S-U-N-O 수노 그래서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어를 쉽게 하려면 이 코파일럿에서 이 수노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켜주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걸 꺼져있는 걸 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내용을 넣는데 지금 제가 이걸 뭘 붙여온 거냐면 여기에 저희 GPT에 얘가 이거를 왜 그렸는지 설명을 했잖아요 아까 이 내용을 제가 여기 그대로 지금 붙인 거예요 붙였죠 얘가 구구절절에 쓴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 블룸핑크라는 화장품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줘 음악을 만들어줘 이렇게 해볼게요 만들어줘 그리고 여기에다가 블룸핑크 만들어줘 그 다음에 아까 이 내용이잖아요 블룸핑크 블러셔 제품의 특징은 이렇게 하고 클린하고 자연스럽고 접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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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저런 느낌으로 음악을 만들어 달라 네 그쵸 야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거 그냥 무명 작곡가들한테 부탁을 해도 저거 한 몇백 봤는데 그쵸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저기서 음악이 나와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수노라는 애가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만드는 동안에 이게 한 1, 2분 걸리거든요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 제가 실은 이렇게 해서 네네네 이대호의 Y스트리트 유튜브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죠 오오 우리 저기 저기 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 타이틀에 Y스트리트의 핵심 카피라이트는 제가 이 유튜브에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식과 자산의 복리효과 그 길을 복끼리 여러분들 함께 걷습니다 이다라고 썼어요 예예예 그리고 얘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네네 오디오 나오죠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심과 자산의 복리효과 AI가 읽다면 뭐 Y스트리트의 길을 알려줘 좋은 거리 속에 미래가 펼쳐져 함께 걷는 길을 찾아줘 Y스트리트 함께 걸어두자 신심과 자산을 흘려보자 운끼리라는 길을 따라 다같이 우리 꿈을 향해 가자 아니 저는 그 왜 산프로TV 맨 마지막에 나오는 로거승 듣고 저런 거 누가 하나 작곡 좀 부탁해야겠다 했는데 AI가 만들면 되죠 자 그동안에 얘가 이것도 만들었네요 블룸핑크 화장품 오 블룸핑크 블룸핑크 자 블룸핑크 화장품 Y스트리트의 주력 사업이 될 겁니다 주력 사업이 되나요? 화장품 비즈니스 한번 볼게요 블룸핑크 화장품은 참 아름다워 새롭게 피어나는 내 모습과 어우러져 매일매일 더 예뻐질래 내 맘을 너무 완벽하게 커버해줘 빛나는 화장품 블룸핑크 괜찮은데? 화려하게 빛나게 해 사랑이는 색상으로 이거구나 네 나 남성과 나득 피어나 떨리는 발걸음을 업댕트 화장품을 살아날까 잘 어울릴 건 알지만 그래도 두근거려 엄청 서초 네 이렇게 음악까지 만들었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에 20대 여성을 타겟팅으로 한 거니까 보컬의 보이스도 딱 그걸로 그 느낌이고 블룸핑크의 아까 그 컨셉을 그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명령어를 굳이 칠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얘한테 기획시키고 내용 두고 하고 조금 이상하면 또 고치면 되고 이런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손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건 실제로 이제 영화에서도 쓰는 기법들인데요 런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런웨이라고 하는 녀석 이거는 특히나 이제 효과를 애프터이펙트나 이런 거 좀 그래픽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제대로만 쓰시면 엄청나게 파워풀한 툴이에요 런웨이 ML 런웨이 ML 이게 이제 처음에 뭘로 유명해졌냐면 그 뭐죠 그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 중에 에브리띵 오랫 원스인가 에브리띵 에브리띵 오랫 원스가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되게 독립 영화고 되게 저렴하게 만들었는데 컴퓨터 그래픽 그렇죠 거기서 돌이 움직이는 장면 있잖아요 그걸 이 툴로 만든 거예요 런웨이라는 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움직이거나 이펙트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원래 이 런웨이가 뭘 할 수 있냐면 돌을 이제 그려달라고 하면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몇 초짜리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제 만든 건데요 저희가 지금 해볼 거는 텍스트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아까 만든 이미지를 좀 특수 효과를 줘보는 걸 좀 재밌어서 이거 공짜예요? 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처음에 쓸 때는 조금 무료 클렌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쌀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비싸요 대부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서비스들은 다 몇만 원대입니다 몇만 원대 다 회자롭지 솔직히 몇만 원대고 이거를 쓰는 만큼 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많이 쓰는 기업이다 그러면 한 달에 몇백만 원도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쓰실 때는 다 뭐 만 원 그냥 써보시고 테스트할 때는 무료로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일단 저장을 좀 받아볼게요 자 이미지 여기 보면 이게 또 재밌는 건데 얘가 지금 보이세요? 디자인 컨셉 포 브러쉬 블루 핑크 하이라이팅 이게 뭐냐면 저 대신에 얘가 이렇게 명령어를 써준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이 명령어를 제가 다 쳐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 제목 없음 그렇죠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지를 그릴 때 원래 다른 툴들의 이미지를 그리려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시킬 때 원래 그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빙이랑 GPT랑 얘기를 했잖아요 얘가 저 대신에 그 맥락에서 마치 검색에서 갖고 오듯이 이 프롬프트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걸 빙에 대신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만 얹으면 달리에 대신 넣어준 거예요 달리3에다가 파일만 얹으면 저게 무슨 파일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프롬프트를 쓴 거죠 이거를 원래 제가 직접 써줘야 되는 건데 이걸 얘가 저 대신에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 이미지를 넣고요 이게 참 모든 세상 이렇게 많았어 이게 이제 모션 브러쉬라고 하는 기능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일단 좀 데모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이걸 아주 기초적으로 쓰기 때문에 잘 못 쓰지만 이걸 제대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데모이긴 합니다 런웨이라는 데서 보여주는 데모인데요 보시면 마우스로 이렇게 해요 파도가 쳐요 원래 이미지입니다 잠깐만요 저거 사진인데 네 자 보세요 마우스로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요 와 음악은 후보정으로 넣은 겁니다 음악은 넣은 거고 여기서 음악까지 제공해 주진 않아요? 뭐 빨래놀는데 요렇게 하잖아요 빨래고 지금 에이 저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신 거 같죠? 저거 거짓말이다 에이 저거 애플이펙트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저거 하면 VFS 기업들 다 망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니 저거 파도 치는 거는 VFS 기업들 중에서도 네 물을 소재로 이게 VFS 특수효과 만드는 게 제일 어렵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눈물 한 방울 그리는데 뭐 몇 천만 원 이러던데 자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게 배경이 좀 별로긴 한데 근데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하는 부분을 칠해줘요 네 네 네 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실은 제가 이거를 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영상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쓰실 때 엄청 잘 쓰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거 뭐 예를 들어 저렇게 했는데 막 브러쉬가 움직이고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고 막 그러면 대박이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이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왼쪽으로 이걸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이렇게 회전을 돌리고 세이브 그리고 제네레이트 됐어요 할 일이 끝났습니다 지금 별로 한 게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고 좀 있으면 이게 이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얘가 이렇게 이게 도는 형태로 나왔네요 이렇게 아 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컨셉이 이게 아무래도 임팩트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브러쉬를 이쪽에 더 주거나 아 이런 형태라면 좀 더 잘 나오겠죠 아 그러면 나중에 저 브러쉬가 막 떠다닐 수도 있는 네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걸 저거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앵글을 막 돌리거나 이 화면 자체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 동그란 화장품이 돌아다니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아까처럼 기본적인 그냥 아주 영상 편집 툴을 활용해서 음악을 틀고 음악을 튼 다음에 이제 이거를 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스타그램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인스타그램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Y스트리트는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하하하하 네 요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기장님께 선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 디디가 좀 정면으로 나와야지 좀 잘 나오거든요 아 왜냐면 입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거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이 사진을 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자를 넣으면 읽어주긴 하지만 그래도 또 기자님 목소리면 좋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영상을 이런 거로 봤어요 세상에 빛을 알아가는 즐거움 네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자 이런 걸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음성을 추출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가지고 DID라는 툴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Create Video를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올려놓은 거고요 네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쓰면 아무래도 이게 그 기자님 목소리가 아니니까 오디오를 눌러서 여기서 오디오를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그냥 파일 그대로 네 그쵸 거기에서 이제 mp3 파일로 추출해서 이걸 업로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2, 3분만 있으면 영상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영상이 나온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이제 건지시네요 상당히 없던 이빨이 막 생겼죠 아까 분명히 이러고 있었는데 엄청 좋아하시네요 우리 PD님이 네 사진 한 장하고 음원만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게 굳이 내가 녹음을 하지 않아도 텍스트 원고만 넣어도 그 원고를 그냥 읽고 표정까지 짓는 그건 또 다른 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텍스트를 넣으면 네 그거는 이제 AI 목소리로 해주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툴 뭐 예를 들면은 그런 툴은 근데 조금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해서 네 제가 소개는 안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면 이 책에도 고른 거 있죠? 네 헤이젠이라는 툴 사용법이고요 실제로 이 책에도 제가 QR코드 넣어가지고 헤이젠 사용법도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시면은 실제로 이제 나만의 아바타도 만들고 아바타를 찍고 그다음에 글자 넣어서 원하는 목소리 특히나 거기는 언어도 막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날미 어떡해 그거가 어떻게 찍을지 그러니까 아 hass